박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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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득표 결과는 그렇습니다 8대7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연습 많이 했는데 최근에 목이 안 좋아서 걱정이 조금 했는데 오늘 사람들한테 응원받고 노래하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울었습니다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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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결국은 잘난 놈이 됐네 와 우리 진욱이 쫙 맛있게 됐습니다 한 표 차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최고예요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승구였습니다 진욱, 박지원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작품 정상 이 인생 아, 아까 저거 우리 붐마스터가